오늘 새벽 0시 40분쯤 경남 밀양시 한암읍의 한 알루미늄 주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.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30대와 인력 170여 명을 투입해 진화에 나서 약 4시간 40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. 화재로 공장 건물 1개 동이 모두 불에 탔고 사무 공간과 인접 공장 건물 2개 동도 부분적으로 피해를 봤습니다.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.